여전히 저희가 드디어 멕시코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고싶었어요? 멕시코 멕시코 아네 세구의 화분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일은 좋은 하루입니다 많이 준비했지만, 제가 갑자기 모든 일을 시작했지만, 그는 나의 롱이 다가가 버렸다 아, 네네네, 나의 기억이 안 나 오늘의 기억이 안 나 우리의 사랑이 너무 많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 많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하루 종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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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시간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되요? 우리의 시간을 만났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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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간을 만났는데 이 시간을 만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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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우리집이 됐죠?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의 시간을 만났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만났는데 네~~ 아니, 보고 싶었어? 잘 어울서 우리? 네~~ 오늘도도 wreckage 잘 어울ите 우리의 바로 나와 안녕하십니까 주인공 나야 오늘은 보고 싶었어요 오직 반영이 좋지 오직 오직 뭐 뭐 오셨어요? 여기까지 죽였어요 비밀만 할 때 진단한 것 같아요 메뉴고 고고 있었어 그리울 때 노래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에너지 많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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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춘기 아래카롱 아마 여름 잘 차가워 Are you ready? Are you ready? 사실 오늘 에너지가 정말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에너지가 정말 너무 엄청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도 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희도 지지 않겠습니다 잘 안녕! 잘 안녕! 잘 안녕! 잘 안녕! 태어난 길ぅ charts 잘 안녕! 잘 안녕! 미니엘! 내 암호 장이 가봄다 보셨다! 랩소스! 네! 몇 년 전에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운동을 많이 했을 때까지 시작한 공연을 했을 때까지 같이 하는 게 괜찮아요?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 그 웨이드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그 웨이드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남아버스? 네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중도 보여요 아 와이프스에서 많이 띠어? 러디 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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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 haul 메시코는 당신과 함께~~ 멕시코의 투어 선생님 2시간 이 노래는 네오시티 멕시코의 오리긴 오리긴은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리긴은 오리긴 significa un todo comienzo 맞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를 많이 선정했으면 좋겠구요 이 중요한 순간을 여러분 함께 끝까지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의 표정이 아주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잘 보이시나요? 너희도 너무 잘해? 네 정말 여러분의 요리가 너무 지고 네 정말 정말 진짜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요리가 진짜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맙습니다 우선 우리의 고맙습니다 네 먼저 에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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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에세가 에세가 이렇게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